아 비오니버스배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뮤비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잘자요 굿나이터 좋아요 네가 없는 거리 걸어본다도 너무 좋고 아니 근데 다 좋은데? 그리고 뷰리풀 타켓 할 때 그 그거 맞나요? 뷰리풀 타켓 할 때 그 종이 모자가 너무 너무 눈에 그 야 너 똑바로 말해 없다 이 초반에 그 야 너 똑바로 말해 어디 가서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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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일 매일 거짓말 그 말 나면 너는 매일 거짓말 이제 나는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Tell me tell me what's up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Tell me tell me what's up 야 너 솔직히 말해 뭐야 아 정말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네요 잘자요 굿나잇 역시 맘만한 넌 그대 속일게 빈이 나면 돌아갈게 어색하기도 또 좀 넘어갔어 찾아올구나 찾아올구나 Danc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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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h the moonlight 미안해 그대가 없네요구나 그럼 난 danc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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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moonlight 미안해요 그대가 없네요 가버린 내 사랑 그 표정 짓지마 너와의 마지막 배워 실망은 하지마 그래 내가 같은 너 이젠 만나지마 나 먼저 가볼게 점점 멀어져 가네요 점점 사라져 가네요 쉽게 잊지는 말아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보자 아휴 정말 정말 명곡이 많네요 아휴 정말 명곡이 많네요 아휴 정말 명곡이 많으셨습니다